오늘 9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18분 13초에 아르헨티나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부리고리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페루 등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 니시노시마 화산폭발과 과테말라 파카야 화산분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폭발, 그리고 카나리아 제도의 라쿤브레화산에서 폭발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이 카나리아 제도에서 24시간 내에 6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늘 9월 13일에도 100번 가까운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카론브레화산 폭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 구마모토연부터 이바라키연까지 중앙고조선 단층대 부근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기상청에서도 경고를 하였듯이, 오늘 9월 13일 지바현의 지진을 계속되는 지바현의 지진들에 대하여 사가미트로프 대폭발이 우려되오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태풍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4호 태풍 찬투는 중국 상하이 동남동쪽 약 200km 부근 해상에서 초속 39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예보대로라면 15일인 수요일 오후에 동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 한반도로 향하겠고, 17일인 금요일 오전 8시쯤 제주도 북쪽 30km 해상까지 진출하며 제주와 가장 가까워지겠습니다. 제주도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며 제주 전역에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이 만들어낸 비구름대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금요일까지 강풍과 함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엔 오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7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모래까지 많은 곳은 5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100에서 30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나뭇가지가 꺾일 수 있을 정도의 세기의 강도입니다. 지난 7일 발생한 태풍 찬투는 13일 오후 6시에 중국 상하이 동남동쪽 약 200km 부근 해상을 치고 이동속도는 시속 25km, 중심기압은 960h파, 최대 풍속은 초속 39m입니다. 태풍 찬투는 오는 16일 목요일 오후까지 3일 동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하며 정체되는 이해적인 진로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우리나라로 방향을 틀어 오는 17일, 금요일 오후 3시, 부산 남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13일 월요일에 경남 남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 14일 화요일과 모레 15 수요일에는 부산 울산 경상남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은 2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부산 울산 경남 내륙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14호 태풍 찬투가 중국의 경제 중심 상하이로 이동하며, 중국 동부 해안이 비상입니다. 휴교령이 내린 데 이어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14호 태풍 찬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국 동부 해안 일대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푸젠성과 저장성, 장수성, 상하이 일대가 비상상태입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가장 높은 적색 경보 바로 아래,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국지적으로 큰 비가 와서, 누적 강수량이 250에서 400mm, 국지적으로는 600mm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는 저장성은 위험지역 주민 61만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인근 항구로 돌아온 어선들은 밧줄로 결박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중심 상하이는 오늘과 내일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푸둥과 홍차오 두 곳, 국제공항의 항공편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태풍에 앞서 지나간 타이완의 경우 8만여 가구가 정전되고, 크고 작은 피해가 났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오가는 고속철도 잇따라 운행을 중단하는 등, 중국 주요 도시를 잇는 교통망도 태풍 찬투에 영향해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